띠에르 빨리 수점으로 끝내자고 어우 영웅전 보너스는 뭐냐 저거 9점을 요요 흠 흠 양띵조안의 팽클럽 감사합니다 피에르 막 지금 생겼다고요? 아 안되는데 나 밀지마세 미리, 죄송, 긴말, 사전 미리, 죄송, 긴말, 사전 다들 비켜가라 아 밀지마세요 진짜 아 두 번 부딪혔어 난 망했어 난 망했어 난 망했어 아이씨 내 욱지를 못하자니 진짜 나와줄래? 나 지금 바쁜 사람이야 굉장히 야 저 1등급이 뭐냐 아 뭐야 나 진짜 망했네 내가 십몇등이라고? 이게 뭔 소리야? 이게 뭔 개똥같은 야앗 따라잡자고 아 아 이거 망했네 10 9 8 10 6 5 4 4 제발 야 저 대가리 뭐야 저 대가리 저 대가리 내 꼬리님 저 머리땜에 망하다니 와 으으 착쌤 이럴 순 없어 Judy bara 빨리 삐에L 얽님 방 들어가자 얘들아 삐에L 얽님 방에 들어가야해 여기 방금 끝난 것 같은데 노발 태우 깡미님 감사해요 아닌가? 아 방금 시작했어 아 아 아 아 다들 이거 이제 시작할 것 같은데 괜히 한판 즐겼나? 한판 괜히 즐긴 것 같죠 여러분 한판 괜히 즐겼네 이거 괜히 즐겼어 핫타임이나 한판 즐기자고 핫타임 한판 땡기자 아 시작했어 그러면은 시작한 김에 오줌 좀 싸고 올게 얘들아 잠깐만 아 아 아 빨리 갔다 왔어 이제 생기겠지? 어 끝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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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제 삐에로방 생기겠다 야 이제 삐에로방 생길거야 이제 삐에로방 생기겠지? 대박 빨리 끝내요 저 삐에로님 막 들어가고 싶어요 저 별로 끝내는거면 분명히 삐에로블루일거야 아 뭐야 아 뭐야 갑자기 중수로 들어가져서 내가 분명히 노말에 생긴거 봤는데 아 야 근데 괜찮아 방금부터 끝났어 이봐 아아 아아 이거 안 되는데 1등하는 이유가 2분쪽 고수 삐에로인데 고수 삐에로랑 만나면 안되는데 고수 삐에로랑 만나면 안돼 지금 삐에로와 이벤트 시간 20몇분밖에 안 남았다 지금 삐에로랑 만나야 지금밖에 시간이 없다 여러분 옛날에 삐에로 08 아시는 분 삐에로 08이 지금 삐에로 접었겠죠? 삐에로 08님 소연님 감사해요 아 뭐야 왜 아 나 망했어 나 계속 이거 눌러야 되는데 고수가 자동으로 눌려진다니까 뭐 이런 그따 그지같이게 다 있냐 이거 진짜 와 나 이거 개빡치네 이거 진짜 나 지금 마우스 집어 던졌다 빡쳐가지고 와 나 진짜 개빡치네 야 빨리 아무나 나와라 진짜 아무나 나와라 아무나 튕겨라 진짜 아무나 튕겨 제발 아무나 튕겨라 나와 나와 튕겨 빨리 튕기라고 아무나 튕기지 못할까 안 튕기나? 제발 누구나 튕겨주세요 누구라도 튕겨주세요 아무나 튕기세요 빨리 나 들어갈거에요 나 들어갈거 어 끝났다 괜찮아 나오지 마세요 여러분들 걱정 마시죠 제가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제가 들어갑니다 아으 야 나가지 마세요 지금 누가 나온거 같지만 끝난거에요 끝난거 과연 욕하면 당연히 강 factor이지 또라이 아니야 강태지 또라이안이야 저거 개또라이네 욕하면 당연히 강태인데 제발 피에론님 이번엔 이지에 생깁니까 노말에 생깁니까? 과연 피에론님 이지 노말 골라주세요 이지 노말 이지 노말 이지 노말 이지 노말 안 만들어 왜 에라 이런 대똥같은 안 만들었어 어우 아 그냥 매니저분들 테일즈런더 할때 그냥 그냥 강태시켜요 애들 다 벙어리 주지말고 그냥 다 강태시키십쇼 테일즈런더는 애들이 어려서 욕을 많이 할거에요 어쩔 수 없어 아 왜 안 만들어 왜 안 만듭니까 벙어리 따위 없어 오늘 다 강태 퀘스트가 뭔지 몰라 퀘스트가 뭔지 몰라 아 끝난거지 순간 심장이 철컹철컹 덜컹 심장이 내려앉을 뻔했다 아 아 심장 내려앉는줄 아 심장 내려앉는줄 진짜로 아 아 진짜 아 끝난거 아 당장 바뀌어가지고 놀랐다 내가 갈랑 웃을텐데 걍 쟤 saved 제발 여기야 노말이 만들어지겠지 막 뭐앉 왜 안 만들지 벌써 이벤트 끝난거 아닐텐데 15 응장 지금 6시까지라는데? 제발! 베베님 행클럽 가기 감사합니다 왜 안만들지? 왜 안만들지? 나 굉장히 떨리는데 왜 안만들지? 굉장히 지금 빡치네 빡친다 어? 이제 만들어지겠다 삐에로 방이 다 사라졌다 다들 30분에 끝나라고 하네 6시까지 아니야? 아직 6시 안됐는데? 6시 안됐어 5시까지 뭐지? 아직 50분 안됐는데? 38분인데? 제발요 만들어주십쇼 삐에로님? 삐에로님 오줌싸러간다? 흐흐흑 하이 씨댕구리 난 망했어 난 망했어 또 중수로 마우스를 넘겼어 내가 아 나 심장 진짜 터질거 같네 이거 하다가 아 나 심장 터질거 같네 이거 진짜 아 아 아 아 뭐 이번에 3 8인 달리기를 눌러 이런 그지같은 세상 야 접자 그냥 게임 접자 오늘 게임이나 하자 달리자 심장 터지겠네 이거 삐에로 방 들어갈러다가 진짜 아 선물 고맙다 운디네 1일치 야 애들 일단 선물 정말 많이 해요 고마워 게임이나 하자 우리끼리 하자 우리끼리 하자 즐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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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즐기다 알라딘인가? 이거 그거 그거 알라딘 맞나? 이거 그거 이건 삐에에에에에 – 맞나? 음 미에로 방 들어가고 좋겠다 야 운영자랑 게임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데 야야야야야야야야야 흠 어머 나를 아주 개같이 치시네요 이러시면 곤란해요 이거 하면 어차피 이거 이지야 노말이야 우리 어 난 망했어 아냐 분노 모으려고 떨어진거야 비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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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서 한 번 떨어져서 분노를 모으고 오케이 여기서 한 번 떨어트려줘야 되는데 한 명 이걸로 써서 한 명을 떨어트리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떨어지면서 아 이거 딱 이렇게 가는 거죠 요거는 이렇게 해야돼 요거는 이렇게 해야돼 고은의 돌이 필요하십니다 저 분지 120 몇인가 140 몇인가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잘한 거지 이 정도면 뭐 괜찮게 한 거라고 생각해 어 올스테트 지금 나왔지만 저는 삐에로 방을 갈 것 때문에 버립니다 가볍게 이제 생길거야 삐에로 방 생길도 됐네 딱 보니까 딱 나와 같이 끝났네 크으 어디에 만드세요 이번엔 제발 어 여기도 끝났어 지금 야 삐에로 방 지금 다 끝났다 또 다시 다 같이 생길 날이다 과연 어디 방에 생길지 어디 방에 생길까 이지 이지? 노말? 이지 노말 둘 다 생길 거니까 노말에서 기다리자 유유 유유 중수 고수 배혜 할게 갓 갓 갓 조미 ㄹ ahahaha 고르시면 자 드디어 왔다 드디어 만났네요 아 드디어 만났네 아 아 드디어 만났어 드디어 소원이 이루어졌어 아 드디어 아 여러분 삐에로 중에서 누가 제일 잘해요 아 드디어 만났네요 아 드디어 만났네요